엔터 얘기입니다. 휘청이던 엔터주 증권가 내년에는 또 한번 최대 실적 갱신을 할 것이다. 기대감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YG 블랙핑크 4인이 전원 그룹 활동에 할 것이다. 이런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그동안은 마지막인 것처럼 하다가 불장난하면서 오늘 확 불기둥 쏟았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오늘 주인공이었는데 엔터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JYP만 해도 13만원? 14만원 정도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 9만 4천 5백원이지 사실은 9만원대도 위협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YGSM, 하이브, JYP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한번 OX 들어볼게요. 앞으로 엔터주 괜찮을 것 같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역시나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전고점 넘어가냐 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이요? 전고점. 전고점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엔터주 주주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전고점을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 최대 실적이라고 하니까 이전 최대 실적 넘어서 더 큰 실적 낸다는 거고 그 뜻은 주가에 반영돼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성장률을 봅니다. 성장률의 기울기. 네, 기울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만약에 40% 성장했다. 내년에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10% 성장한다. 그럼 밸류가 그만큼 못 들어가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밸류를 확장시킬 만한 게 하나가 스물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STO입니다. STO? 네. 거의 맞는 키인데요? 아마 내년에 다 갖다 붙을 겁니다. STO, NFT. 그런데 하이브도 한 번 노이즈가 꼈던 게 방탄소년단으로 메타버스를 해서 거기서 NFT와 무슨 코인 쪽으로 엮였다 해서 더 많은 밸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인 쪽에 한 번 이렇게 쫙 한 번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나락 갔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게 퓨어 엔터주, 순수 엔터주로 보는 게 좋은 걸까? 혹은 코인이라는 그런 변동성, 노이즈 이런 게 끼는 게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 번 NFT, 코인, STO 이런 게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줄을 잘 봐야 되는 게 STO의 확장성에 대한,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그리고 또 경험이 있어요. 한 번 다쳤던 경험. 코인이 급락했었고. 왜 급락했냐면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당했던 거죠. 유동성이 확 축소가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는 반대로 금리가 다 왔다. 이제 이동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코인이 그래서 스물스물 움직이는 변화죠.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코인 시장이 항상 대장주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동주가 잠깐만,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레벨업을 한 번 딱 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움직이냐면 알트코인이. 알트. 그다음에 차례로 움직임을 막 준비를 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위믹스가 거기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에 대해 오늘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물론 두바이 쪽에서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장은 콘텐츠 쪽으로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연결돼서 STO로 하겠다라는 쪽들이 변화가 나와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와 또 한국은 그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디지털 기술의 강국인데 우리 이런 게 유행을 시킬 만한 선도적인 걸 보여주려고 막 노력을 한다. 당연히 거기 참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레벨업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밸류의 확장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콘텐츠 쪽에 한 축으로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6천만 원 넘어서고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시나 엔터 쪽도 다시 한 번 NFT, 코인, STO 이쪽으로 엮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왜 올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IP라는 부분에서 내년이 이제 왜 이런 거 연말되면 많이 하잖아요. 내년에 주목할 만한 섹터. 이런 것들 하잖아요. 사실 엔터주들이 뭔가 큰 상승을 일단 올해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 대단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콘텐츠 쪽하고 약간 엔터 쪽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대장주였던 JYP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9만 원 자리를 일단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확인이 필요해요. 저점 지지하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 고점 자리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9만 8,900원, 800원.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 라운드 피겨를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20선 위로에 안착하는 흐름, 단기 평선 전 배율로 바뀌는 거 그래서 하반 경직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엔터주들 보면 악재에 나올 만한 것들은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군대 간다고 다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 몬스터죠. 베이비 복스랑 자꾸 헷갈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몇 번 하는데 그걸 계속 베이비 복스랑 베이비 몬스터랑 헷갈리십니까? 베이비만 나오면 저는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주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몬스터로 얘기했죠. 감미연 씨 아직 활동하시니까 그래서 몬스터 나왔고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악재였던 불핑 블랙핑크죠.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풀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는 사람 없습니다. 불핑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악재가 소멸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이 정도에서 다지는 것 같다가 핵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류라는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트렌드가 훼손될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플립소리님께서 하이브 주주인데 전고점 넘기려면 40만 원은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때는 유동성 장세였고 코인이라는 큰 테마가 하나 묻었었고 거기다가 하이브 한류에 대한 기대감도 딱 올라가는 그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저렇게 갔지만 지금은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코인이랑 같이 엮여서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한류에 대한 그런 거 조금 이런 구도로 가면 4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근에 전고점은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네. 10만 원 한 장만 빼겠습니다. 네. 30만 원까지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BTS가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공백을 나머지가 충분히 나머지 분들이 죄송합니다. 충분히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가 오늘 처음으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해서 안착했습니다. 거래가 조금 아쉽지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로 돌리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쪽에서 내년에 BTS의 공백을 또 수익성을 뭘로 회복하게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위버스 이쪽에 유료화가 나올 겁니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실적도 보강되면서 하반기 보강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그룹들에 대한 역할론 거기다가 밸류 확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NFT를 또 그러니까 새로 나올 아이돌의 새 앨범을 NFT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또 이슈화를 확 시켜서 인기가 좋아진다. 인기가 사람들이 많이 그것도 청약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변화가 나올 겁니다. 밸류 확장이 나오면서 다음 단계 2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갔으면 플립소리님 화이팅! IP들을 진짜 블록체인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STO처럼 거래가 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정말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는 해야죠. 해야죠? 저도 할 겁니다. 저는 베이비복스 할 겁니다. 베이비복스. 알겠습니다. 슝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NFT랑 코인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기대감이 좀 섞이는 것 같은데 두 분 엔터주 하나하나씩 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담아볼 엔터주 괜찮다고 볼 엔터주는 이주현 대표님부터? 저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면 YG 엔터가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25%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갑니까? 근데 뭐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이제 올라온 거니까. 이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가격까지 드려야 되나요? 가격 주셔야죠. 종목만 던져놓고 가격은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디스입니다. 이게 시간 투자하면 저는 YG 엔터는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 5만 6천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도 이제 좀 다 돌리는 약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흔들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활용을 해서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 논리로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붙은 수급이 며칠 조금 더 갈 수 있습니까? 이주연 대표님 감으로는? 저는 하루 이틀은 시세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니가 부인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제니가 부인이 되는 겁니까? 제니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축하해 줘야 돼요. 축하해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알겠습니다. YG엔터 이거는 목표가는 얼마 정도 봐요? 오늘 6만 3백 원입니다. 종가가 일단 추세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더 크게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항자리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뭐 많이 보면 한 8만 원 정도 일단 그 정도면 한 번 또 눌릴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고때부터 재계약 불투명 이슈가 불거지면서 8만 원, 8만 2천 원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재 소멸이니까 고가격까지는 가자. 다시 그 자리를 되돌림하는 수순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YG엔터 말씀해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많이 디였던 종목인데 또다시 디어보려고요. 아, 디어유. 건드리면 디어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 안 좋아서 빠졌는데 이번 상황에 그래도 반전의 변화를 나올 수 있는 게 특히 예전에 2021년도에 NFT 사업과 함께 막 뭔가를 하다가 재미없다 보니까 딱 사업 중단된 게 있는데 그거 다시 부활을 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 팬더블 이용은 디지털 문화를 끌어왔던 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래 좀 더 나와야 되고요. 수급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일단 1차 저항권으로 보는 3만 6천 원대 부분 정도가 중요한 저항권일 것 같은데 다른 거 말고 손절가만 많이 디였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난 저점 때 3만 850원 여기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3만 850원 해서 디어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짧게만 왜 그냥 엔터, 전통 엔터, 사사 안 하고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라고 얘기를 하면 엔터주 외에도 거기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어유라는 그런 특성의 기업들까지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감사합니다. 이제 엔터주 외에도